아니야 안나와 여기 봐봐 저기 창문 바깥 비추고 있다고 봐봐 믿어보라니까 관심좋아요 형 놀아의 좋은가요? 저 미국이에요 한국 17일 날 갑니다 446 레츠 고 칸칸 우리 칸 탄약 워스업 티티 바이 누나 어 네 저희는 그쪽이랑 가까이 있었는데 다행히 저희는 안다쳤어요 다행히 저희는 안다 귀현아 공부좀 해라 어 공부좀 해라 아 아 라이드 아웃 감사합니다 라이드 아웃 블라인드 예선 음원이요 그거 아마 이제 호미영이랑 하는 앨범에 넣었나? 어 네 넣을거에요 뭐를? 드랍돌이 대휘차에서 했던거 있어요 아 그거? 네 저는 한국가가지고 녹음해야돼요 앨범 작업은 한국가서 바로 시작할거고요 지금 지금은 호미영이랑 같이하는 합작앨범 하고 있어요 야 호미영이라고 하지마 졸나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성이형이라고 하면 알아? 아 뭐 말 좀 아니 우성이 한 둘인데 지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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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왜 지이소 지이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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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밖에만 찍냐고요? 제가 일어난지 얼마가 안됐어요 칸시노바 리얼 다 나와야돼 어 맞아 그리고 여러분 어 옥시노바 제가 초대해볼까요? 어 옥시노바 초대해볼께요 옥친하이 워쌉 워쌉 마 브라더 하하하하 요 워쌉 마 브라더 너 그 미국에 있으니까 영어로 해야돼 우리 오 오케이 넷토키너바 하하하하 워쌉 브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그래 다음에 cool 하하하하 여러분 제가 이덕 4월 31일 연가 이덕 에이 두 곡.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잠깐 놀러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로 얘기해봐. Let's go. How's New Y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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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dangerous. That's Homi 형이야? There's no way behind it. Yeah. 형도 데려와. 형도 이제 영어 시험 봐야지. I'm living in Canarsie. Yeah, Canarsie. Yeah. 90s. This block very dangerous. Yeah, yeah, yeah. Be safe, man. Be safe. Brooklyn subway very dangerous. Go and shot. Crazy guy. 뭐 재밌는 그 스토리 없어? 야, 그저께 총격, 총기 난사했다니까? 아, subway, yeah. 지하철에서 가스, 가스 이렇게 던진 다음에 가스 팡 퍼졌을 때 방독면 쓰고 총 난사했어. 알지, bro. 저 원래 dangerous 발음 이렇게 안 해요. Dange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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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갑자기, 갑자기 나한테 문자 할 때 이제 막 영어로 막 하더라. 아, 나 지금 컨셉 잡는 거야 하는 척. 맨, 한국어 써도 영어 써, bro. 어,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우리는 더 열심히 해서 한국까지 와야 되니까. 야, bro. 나는 너한테 한국어 쓰고 넌 영어 쓰고. 어, 오케이. 오케이, bro. 응. 아, 맨.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나는 음악, bro. 작업. 작업. 음악, bro. Yeah, man. 뮤직. Let's play 뮤직. 음악, bro. Okay, bro. 아무튼, 그, be safe하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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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어디 가? Ah, 저는 이제 가야 됩니다, ma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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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Don't, don't do that. Man, 딴사미야 얘기해, my brother. 나는, I'm working, bro. Hey, my bro. Long time no see. Long time no see. 우리 유리를 볼 거잖아. Yea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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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우리 Monday에 봐야 돼. Yeah, man. Monday. Monday에 보자, bro. Yeah, engine sound. Okay, Monday에 봐. 야, 사임사임사임 하고 나가라. What? 사임사임사임 해달래. 사임사임사임사임. Oh, oh. Yeah. All right, bro. All right, bro. UK. OK. 옥씨도 놀러 오니까 보러 와요. Yeah, man. Maybe, maybe 놀러 가. Mysterious Head. Okay, okay. Okay, bro. Yeah, bye. Yeah, man. 조심하고. Bye, 형.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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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좋은 거 좀 틀어줘요. 숙소요. 숙소가 나쁘지 않아. Evan should livefolk Oh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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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oh.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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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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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He, yea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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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미국에 왜 갔냐고요? 미국에 군대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고요 공연 4월 30일에 두 곡 하러 가요 미국에는 뮤비를 찍으러 왔고요 사실 그냥 놀러 왔어요 그 노래방에 하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해주셔야지 할 수 있다고 들어서 지금 한 곡 몇시죠? 성욱이 형 이제 제가 앞으로 곡 나올 거는 한 5월 말쯤에 우성이 형이랑 같이 곡을 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앨범을 낼 건데 열심히 한 번 만들어 볼게요 1시 54분 1시 54분 오 진짜 딱 11시간 지금 여기는 12시 54분이에요 오후 여기 배경이 이제 저 미국에서 곱창 먹고 삼겹살 먹고 라면먹어 아 폰 고정한 거지 폰 고정한 거야 폰 고정한 거야 응 그치 창문에 가둔 거지 일단은 그냥 놀러 왔어요 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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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돈 많이 들죠 저 김희숙이는 아닙니다 저 동주채씨요 저 저번에 형의 노래는요 다에요 제가 만든거 다 다 좀 자랑스러워요 꼭꼭 섹스 고르클린에 있어야 돼 멜보니가 뭐죠? 이거 제가 특노래 아니어서 잘 보여요 제 노래 좋아해 주셔서 자동으로 감사드려요 렛츠고 다디씨 렛츠고 다디